코로나19로 인해 개인신앙의 응급상황을 맡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더라이프지구촌교회 젊은이 목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온라인 여름 수련의 안내입니다. 회비 2만 5천원, 기간 8월 17일부터 21일까지, 신청기간은 8월 2일 단 하루, 이번 여름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이번 수련회는 개인영성의 회복을 주제로 지급된 사전 키트와 온라인 유튜브 컨텐츠를 통한 온, 오프라인 통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훈련은 총 5일간 매일 진행되며, 이들 달성과제를 완료하면 해당 요일마다 보상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보상물품은 해당 요일별 훈련 주제와 연관되며, 모든 요일에 달성과제를 완료해야만 온전한 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응급상황 가운데,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개인신앙의 성장과 거듭남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